스님 하이 지호 아임 지금부터 영어로 영어로 뭐할라고 뭐할라고 나우 밀터리 아미 얘들아 아니 너네 딴 데 갔어 딴 데 너희가 간 그곳이 아니야 그곳이 아니야 그곳이 아니야 아임 아일본에서요? 군대 갔다올게 가기 전에 라이브 캤습니다 지금 너네가 간 데가 거기가 내가 가는 데가 아니야 너 완전히 잘못 짚었어 1월에 미안하게 그냥 물어라도 회사에다가 물어라도 보지 1월에 갔는데 민우기야? 민우기? 방금 위에 누가 1월에 간다 누구? 1월에 어 민우기네 민우기야? 어 민우가 1월에 간다고? 민우기 1월에 간다고 너? 민우기 민우기 미안하게 말이야 농산 아닌데 나도 가는데가 농산이 아니에요 어 야 머리 먹어 잘 어울린다 아니 팬들 몇 분이